숨가쁘게 달려왔던 2018년, 문화생활과 함께 우아하고 여유로운 마무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이건 또 무슨 그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전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제가 여기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미디어 아트 몰입형 전시가 어떤 전시인가요? 미디어 아트 몰입형 전시인 아미엑스는 아트 앤 뮤직 이머시브 익스페런스의 약자로 음악과 예술이 만나서 최상의 몰입형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의 형태입니다. 전시도 전시지만 전시장부터 남다르다는 이곳. 본래는 국가기관 통신망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900평 면적의 대형 벙커가 사람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아이맥스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폐산업 시설을 찾던 중에 제주 성산 내 옛 국가기관 통신 벙커였던 이 벙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산의 지역적 요소들과 그리고 이 벙커 내의 신뢰 조건들이 저희가 찾던 공간과 일치하여서 벙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클림트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빛의 벙커 클림트전. 100여 개의 비디오 프로젝터와 수십 개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의 작품들을 살아 숨쉬는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황홀한 표정으로 전시를 보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힐링도 되고 감동도 받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도 좀 자극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음악도 웅장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걸 보면서 뭔가 조금 더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